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1번 아니면 2번. 2번. 그렇게 몇 번의 포인트 이동을 합니다. 롱캐스팅에 한수가 물었다가 빠졌었습니다. 그 이후에도 안에 장막을 깨는 철수. 오전. 그것도 이루고. 정조시점. 아무래도 전혀. 아무래도 입실이 없다가. 먼 곳에서 입실이 이룰 것을 예상이겠지만 예상되고 발 앞까지 쫓아와서 발을 밀고 달아낸 예상이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다. 새로운 호나 트렌드. 또 다른 호나 트렌드.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